화이팅! 화이팅! 야 그 다음에 흐들어빌때는 질러 안 보여주는게 나을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거 집중해서 딱 체크 오케이? 네 연습이랑 다가오고 잘했어 형 배웠으면 됐어 배웠으면 아 그니까 이 맵이 전진노버가 안 돼가지고 맞아 좀 당황했지 네 오케이 어 가자 야 예훈이 성균 솔직히 이제 내가 위메이드 출신으로서 예훈이가 성균이 못 이기거든 아 진짜요? 아 원래는 그랬는데 그 후를 못 봤어 내가 예훈이가 에피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메이드 했을때는 절대 못 이겼거든 어 여기서 보여줄거에요 예훈이 7시 예훈이 형 은근히 날카로워요 어 이제는 좀 달라졌을거 아니야 그 이후로 내가 위메이드 아 우리 펜각이 감사합니다 바밍님 펜각이 감사합니다 자 일단 1시간 자 11시대 7시 채로 아 저격 본인 진짜 넓다 못모르는데 가는 방인데 본인 진짜 개넓어요 어 진짜 넓다 자 어떻게 될지 무슨 빌드를 할지 무슨 빌드를 할지 또 관건이구요 아 천무선 이마이 아하 그냥 무난하게 원배락더블을 하지 않을까요 원배락더블은 아니고 원하면 할줄 할거 같긴 한데 아 원배락더블 할거 같긴 한데 아 막성균은 원배락더블 바이오닉 이기지 동은 아 아 아 아 서플 네 오버 찍혔고 근데 예훈이 뮤탈은 날카롭거든 과연 저그가 뮤탈 날카롭으면 된거에요 요즘 저그들 다 공격적으로 해야돼 유탈해서 이겨놓고 시작해야되죠 인정 자 12 앞 어 원배락더블 원배락더블 무조건 없애라 그냥 무조건 그냥 한 투게이트에서 아비터가 한 4대까지돼 안나오니까 근데 드론 터스터치 좋다 오 좋았다 하자 이러면 편하지 딸꾹님 아 40개 감사합니다 우리 딸꾹님 40개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서 확인했구요 원호는 안해놨것도 봤고 어 예훈이가 과연 드론 2마리도 온대 근데 예훈아 그치 놀 그치 놀아 정신 못차리면 안되죠 진짜 큰거거든요 운영비가 들어가있어요 운영비 땀빛만원 들어가있거든 커요 가스까지 무난하네요 일단은 서로 약간 서냄배 오바락때 약간 3회처리 뮤탈 약간 움직임 싸움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삼서풀 가스네요 삼서풀 가스 킹시티하고 삼서풀 가스 약간 부유한 서냄배 운영 나올 것 같아요 디스코드 영당기보다 여기가 재밌다고요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아 혁진이 형 아 혁진이 형 왜 텐션 떨어졌어 형 정윤종이랑 웃음 자랑한거야 형 아 아 아이 형 왜 텐션 떨어지면 텐션이 뭐야 아 형 텐션 떨어지면 안돼 형 텐션 무슨 방송 진짜 한 20시간 하는 사람인데 혁진이 형 텐션을 높여야 돼 우리의 디코의 마스코트야 형이 혁진아 혁진아 혁진이 밝은 모습 좀 보고싶다 근데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우울해 보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뭐 군대야 아니 뭐 군대야 형 이거 뭐 군대야 형 아니야 어 항상 밝은 에너지 한번 보여주자 이번에 MPL 때 아프리카 팀으로서 아 예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공업 아카데미 일단 선엔배 오바락스 할 가능성 없고 아니 근데 혁진이가 안 밝아도 시청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 제 이미지가 약간 욕먹고 막 이제 찌그러지고 막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서 바꾸자 바꾸자 여기 윤열이 형 팀으로 왔으면 바꿔야돼 바꾸자 일단 김종민 1박 2일에 김종민같은 스타일이 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런닝맨의 이광수 스타일 런닝맨의 이광수 스타일 베러 올라가죠 오바락스 올라갈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가스 조절까지 해주고 있는데 최적화를 시키겠다는거죠 최적화를 야 근데 일꾼이 아직 풀피로 살아있네 이런거 빨리빨리 잡아줘야되거든요 이러면 테랑이 편해요 이러면 이제 윤열이 형도 아시겠지만은 이건 테랑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편하지 더 늦게 박지 이러면 스캔도 늦게 달고 오 이렇게 아빠 무베베랑 뭐 일꾼 다 뽑고 스캔 달죠 근데 뭐 결국은 뮤탈 컨트롤러로 판단이 되겠죠 약간 약간 움직임 싸움 아 투큰을 막았어요 오지도 않는데 이게 안전하게 한거거든요 이예훈 입장에서는 지금 그쵸 이거는 그냥 마린 나가기에 이게 안 이뤄리겠다 뮤탈이 그냥 내가 원하는대로 가겠다 이 얘기거든 배럭 늘려 두고 있고 요즘 또 저그들은 스파이어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어 일단 최적화된 오바락스 근데 예훈이 형도 아까 이제 미탈 이야기하자면은 미탈 또 잘쓰니까 날카롭게 한번 약간 서로의 움직임 싸움이 볼 것 같아요 이예훈의 테란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기서가 KS의 우승상금이 어떻게 돼? 3천만원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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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 우승은 어떻게 돼? 천만원이요 와우 오케이 파이팅한다 야 상대는 그 누군지? 민철이형 민철이형 민철이형이 올라왔어요 민철이형 4대0으로 이겼대요 예 오늘 4대0으로 완벽하게 이겼는데 은민철 대 누구였는데? 오 저글링 오 저글링 좋다 오 좋다 쭉쭉쭉 들어가 나이끄어 오 털에 털에 못받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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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훈 좋아 날카로워 계속 계속 그냥 김정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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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지인 개좋은데? 와 안맞아 오 오 안맞아 털어 좋아 이예훈 좋아 좋아 잘 잘 잘 잘 잘 야 오케이 이예훈 좋아 오 이예훈 이예훈 날카로워 이예훈 좋아요 지금까지 궁극까지 모아줬고 오 와 오오 이예훈 와 덕없는선에 쌀치기가 좋거든요 오 이예훈 야야야 내새 되게 많아 11뮤 맞췄 이예훈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냥 털을 부수면서 이예훇 와 스캔 배배 아 근데 trabaje가 계속 튀어나오네 아 내 화단이 솔직히 되게 없다 야 이거 이게 아파요. 이게 적용된 선택 아니 근데 어차피 설명이 막냐 못 막냐는 싸움이야 어 이제 온다. 그냥 테라 빵락시 달려올 것 같은데 빵락시다. 성큰 박고 털자 성큰 박고 어 야 근데 이게 조금 위험 빼 빼 빼 빼 빼 빼야돼 어 이것만 막으면 된대 아 이거 좀 빡세긴 하다 이거 좀 빡세다 성큰 너무 안 박았다 야 다 성큰 박아야 되는데 성큰 너무 안 박았다. 너무 키즈니치 다 어 중간 어 중간거 먼저 어 커트하고 커트하고 맨 따고 맨 따주고 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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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선해본 것 같은데 시간벌어 시간벌어 짤 많이 자리 탈 아직 많아요.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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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잘라먹어 아 짤 쳐야돼 아니 성큰이네 아 성큰 성큰을 너무 안 지었어 야 성큰 왜 안지니? 아 아 아 못 박죠 이런게 아 도망나? 쌀? 링 안 박아 달리? 링이 녹는데? 야 이건 아 너무 아깝다 아 아 이거 이거 막으면 이겠는데? 이걸 못 막아? 송큰만 많이 지었으면 좋았는데 아 아 아깝다 10만네 우졌다 이건 아쉽네 아이쿠 잘했네 잘했네 아깝다 너무 이거 매직도 다 짤릴 수 있었는데 뭐라고요? 쌀 조금만 잘 썼으면 좋았을텐데 일단은 우리 믿고 보는 윤철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은이 수고수고 예은아 수고 예은아 수고 아 예은아 수고했어 아 예은아 그 성큰 두개 야 세개 더 짓지 빨리 네 너무 욕심부렸어 바로 페이브 갈려고 너무 욕심부렸어 그치 아 천천히 가야되는데 아 그냥 그 5시 늦게 찍지 예은아 그러게요 아 그러게 5시가 늦게 찍지 어차피 유리한데 그거 아 왜냐면 테란이 선택권이 빵 없이 밖에 없었어 예에 아 아 아 아 숫자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네 아 근데 숫자를 떠나서 그 상황 되면 그냥 성큰 박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 무조건 박았어야 되는데 어 성큰을 너무 아꼈다 예 아 뭐 근데 어차피 오늘은 연습이니까 다행인거고 대회 때 오케이 네네 아 근데 성균이가 엄청 위기상 아 좋았는데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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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장윤철 이 남았거든 아 뭐야 빈자리 뭐야 나 나 나갔는데 이거 들어갔나봐 장윤철이 박지수한테 지는 그림은 잘 안그려지거든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적이 없어요 아니 뭐야 이거 저도 상상을 해본적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시작 시작 뭐야 뭐야 다리미껄로 가니까 어 에? 나도 감독님꺼 도방중인데 어 도방중이지 안들어간데 외부로 자리 또 빈자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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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그렇습니다 자 정찰 가스러쉬 하러 간다 어 센터게이트인가? 가스러쉬 야 깔어 이거 개짱나는데 진짜 짱나죠 근데 이게 가스가 안쪽이라서 안당할 것 같아 네 가스 먼저 짓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다섯이면 모를까 엑시비도 나오네 가스 먼저 짓겠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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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근데 뭐 이것도 머릿속에 다 개선돼있다 네 개선돼있다 그럼 뭐 가스 먼저 지으면 또 다음 플랜이 다 있으니까 아 출명사님 가세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 오 일단 배럭이 상당히 늦어요 야 배럭 200원대까지 못 지웠어 나이스 이건 그냥 12배럭이잖아 오 개인적으로 테란 입장에서 보기 매우 불편하네요 아 11개 팽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테란 입장에서는 이 사정거리에 있는 풀오브가 개 짜증나거든 어 어잠 곤혁진 형이 최근에 뭐 4대1도 냈으니까 뭐 솔직히 4대1을 냈다고 알잖아 잘 알거 아니야 형이 4대1로 이겨봤으니까 크으으 역시 곤혁진 크으으 5픽에서 상대가 없지 곤혁진에서 그리고 또 지수 형은 4픽이에요 감독님 와 4픽을 4대1 냈어요 역시 곤혁진 개쩔구요 어 어 어 숨기는거 좋아요 오 오케이 자 역시 그 윤철이는 선질이 포인트지 테란 입장에서 이거 말리거든요 솔직히 이거 투마린 앞마당 해야되는데 아 신시한 번 선사명을 칠하냐고 네 실합니다 아 오직이 와 벙커 짓네 펑커 지워봤자 타이밍 안나오죠 나이토 어 이거 근데 이거 끝날거 같은데 드라곤은 어? 드라곤 아 그랬으면 좋겠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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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날카롭게 찌르죠 와 장군철 아 이거 그냥 오오 아 벨처찍었어 벨처찍었어 개유리안 어 이거 이거 자체가 토스가 좋아요 저 드라곤 셀까기해도 되지 않아? 네 그쵸 아 근데 드라곤 셀까기 하면 안돼요 아 괜히 딸리면 네 괜히 딸리면 손해라서 따라라따라 따라따라 나 빼는게 아 근데 택배를 안보긴 했네 이렇게 셀까기 한다 어? 아 질러살면서? 어 질러살면서 엄청 괴롭힐 수 있는데 이거 와 질러살아가지고 와 야아 장윤철 와 길쭉길쭉 진짜 까다롭게 한다 와 이런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컨트롤 와 그럼 올라오면 이거 올라오는거 잡고 투드라 센 갖고 투드라 센 갖고 오케이 야 오케이 와 와 컨트롤 뭐야 와 오케이 오케이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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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안찍고 있어 덕형 와 이런 운영 보여준 와 뭐야 이게 역시 수로리스 레스토리 수로리스 레스토리 왼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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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야 만족 맞아 어 저 빼자 빼자 도망가 도망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토 나온다 어 어 이거끼면 위험해 어 상담받 에이 토리 어 상담받 때 생정사 한번 노릴 수 있어 생정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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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탠리 창기축 압도적인 힘으로 와 이거 엄청 유리한데 이러면 끝났지 끝났지 유리한게 아니라 이럴게 진짜 게임이 심겼네 어 뭐야 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멀쩌나왔어 와 이거 하기 싫어져 진짜로 와 와 와 와 와 와 무슨 할 걸 이러면서 봐 아 이거는 그냥 이제 와 저기요 포크 하나 주세요 한번 더 찍어 먹으면 되잖아 와 쥐지다 이제 재훈이 형 이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포크인데 뭐 이 정도는 아니 뭘 포크야 솔직히 맵이 아주 포크지 말고 만들어준 맵인데 야 쩔었다 이거 어 이렇게 테라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진짜 진짜 할게 없잖아 리버했다 리버했다 이렇게 이거다 어 우빈는 그냥 안전하게 하네 옵 옵 옵 옵 아 왠지 여기서 타이밍 노리실 것 같은데 지수님 스타에서 말이지 말이지 이거 타이밍이지 어 덕자형이라는거 타이밍이야 타이밍가 놓고 아 리버네 리버 가고 있어 아 이번면 또 박지수 스타일 맞춤 빌드지 테라니 이거 2팩에서 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 그쵸 그쵸 탱크 찍어가지고 3팩 때 3팩 온리 벌쳐 속발 찍으면서 말할 것 같은데 탱크 찍어보니까 어 마린과 함께 나오겠다는 건데 안 먹겠어 안통이 안통이 야 이거요 아하 애결 달인이 가나요? 하하 하하 나온다 이제 야 아닌데 아머리아카다 이러면서 아머리아카? 오 오 어 리버 리버 나오네 잊어져도 아닌 리버 나오면 근데 이거 3팩 먹히면 바로 영롱시회 끝났는데 응 그쵸 신습도 안하지 않았나 아하 이거 그냥 속은 마인업일 것 같아요 어 맞네 아 압박만 주고 운영 가겠다는 아 아 이거 그거다 정면 찌르면서 벗쳐 생까기 오 오 오 오 오 안 들어갔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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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보여 왜? 테라 이득 많이 봤다 테라 이득 많이 봤다 테라 이득 많이 봤어 이러면서 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속쇼 끝났다 끝났어 질러 탔거든 어 땡클 떨구고 잡자 아 질러 떨구고 마인네모 노려 마인네모 노려 어 어 안왔다 아 근데 이거 바꿔야돼 진짜 리박 안쓰는거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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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랑도 할만해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문진 프로 근데 문진 프로 많은데 마당 트럭 너무 많네 안마당에 너무 프로가 없어 문진이가 한번 옮겼었거든 무서워서 아직 마당갓도 안갓는데 근데 뭐 아직 끝을 못갓고 아니고 내가 볼 때 한 투샷들로 할 것 같아 갔다 갔다 가자 가자 이거 콕 콕 왜 굴려 쟤 진짜 고르게 야 이거 어 약간 이상한데 어 어 왜 안싸 탱크 못잡았어 골점사 한다 골점사 야야야 리본 한 방 더 오오오오오 대박 장랑이 괜찮괜찮괜찮 야 도망가 장랑이 골점사 와 짜릿하게 한다 야 골리앗 다 잡아먹었어 골리앗이 발칸포가 만들기 진짜 다행이다 와 진짜 짜릿하게 한다 짜릿하게 한다 게임 발칸포가 사업인가? 그쵸? 사업이야 사업 사업인가? 짜릿하게 하는구만 게임을 어 이러면서 타이밍 타이밍이네 지금 타이밍 안통해 어 이거 안통하지 어 근데 드리플 있네 삼컴 있어 삼컴 있네 나 업테네 아 근데 이거 12시 먹을 때 존나 위험할 것 같은데 야 이거 푸셔틀이거든요 본지는 떨어졌어 어 이게 기가막힌 타이밍에 드리플 먹으면 이거 그냥 뚫려요 이거 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면 투셔틀 동안에서 뚫으면 그냥 뚫릴 것 같은데 그냥 뚫릴 것 같아요 기가 막힌게 뚫린다 제발 세란도 지금 바로 먹으면 안 돼 원래 더 모으고 음 약간 이게 약간 살짝 조금 욕심부려가지고 끝난 상황 나오고 어 어 이거 이거 갑니다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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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이득이야 이거 자체가 개이득이야 탱크 다 먹어가지고 원해돈 밖에 없어 пример 탱크 저 거 낀다 와 와 와 진짜.. 진짜 짱난다 와 이거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어 털에 때리면서 와 이거 기분 개넘.. 와 토 나와 이거 어 이러고서 옥적으로 정해야 진짜 짜증난다 테라니저 입장에서 이게 잘하는거네 와 이거 아 진짜 탱크 아 이거 나이다 또 탱크까지 아 같은 팀이지만 짜증나네 아 같은 팀이지만 짜증나네 진짜 잘하네요 어 캐리어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 안바닥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코어 공업소라고 와가지고 네 미리 눌러놓은거 같아 아 미리 눌러놓은거구나 지금 뭐 캐리어 안가도 템으로 끝내도 되는데 그거 스캔으로 보면 더 짜증나요 골리앗 찍어야 되거든요 와 와 차라리 뭐 할게 없다 길쭉이가 리버를 좀 잘 쓰긴 해요 확실히 이재호 장윤철이랑 게임하면 현빛 뜨고 싶어진다 오 캐리어 아 아 안지게 게임하네 캐리어 진짜 짜증나게 하네요 와 드랍시 사 삼차트 진짜 삼차트 본진 생각에 가면 진짜 애랑 생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으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흫 감각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면 가는 건 아니죠? 아 정면 가도 돼. 어디 가도 돼. 지금 정면 갈 것 같아. 정면이네. 아닌가? 본진. 본진. 본진 가자. 좋아 좋아.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리버 스피리버에요. SC 뺄 데도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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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슬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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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recap. 와. 지금까지 올라 trop vague C. 네. 반응. 마ñ comun. wear. 혁진이가 자기 애결 나가서 전판진이가 복수하고 싶다는데 말을 못하세요. 대신 말해드려요. 진짜 애결해. 저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왜 인간질해요. 인간질하지 말고. 아니 내가 언제 애결을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 왜 그래. 아 혁진이 뭐 어필할 수 있지 뭐. 아니야 어필이 아니라 나도 내 주제를 알아. 엔트리 에이스 결정자 엔트리 회의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 일단 한시까지 먹고. 일단은 투 캐리어 나왔구요. 와 게이티도 쭉 넣어놓고. 아 근데 진 사이즈가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두 캐리어 지금 벌써 두 마리 모였거든요. 아 근데 진 잠깐만. 지금 공 위협 마지막 한 방인데. 공 위협 되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거든요. 4 셔틀까지 있어요. 근데 약간 4 셔틀은 좀 5 셔틀인데. 네? 네? 오 셔틀이에요. 앞마당 셔틀 4개 있어요. 아빈저 대신. 아 뭐야. 셔틀이 뭐 5개야. 뭐야. 와. 아니 무슨 스노우바운드 하나요? 아이디가 스노우라서 스노우바운드. 모든 맵으로 스노우바운드처럼 하나요? 아. 스파클. 스파클. 야 이거 오 셔틀. 설마 본진 가는 거야? 본진 가면 리콜이죠 리콜. 리콜이죠 그냥. 리콜이지 진짜. 재훈이 리콜 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아니 재훈이 보다 많이 가는 거야 셔틀 4번. 와. 또 윤철이가 센스 있었던 게 리버는. 리버 셔틀은 뒤로 붙여서 왔어요. 오케이. 덱슬 따고. 야. 이건 뭐 그냥 끝났다. 와. 잘하네. 아니 진짜 테란에서. 테란이라고 짜증나겠다. 야 근데 알맹이는 좀 태워야 되지 않겠냐. 열한시 리버. 짜증나게 게임한다. 근데 이게 손이 진짜 많이 가가지고. 테란이 이거 뭐 하지도 못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 시작부터 끝까지 휘둘리다가 끝나는 거잖아. 네. 이럴 때. 솔직히 테란 입장에서 진짜. 솔직히 욕 나와요. 테란 입장에서 그냥. 토스는 이런 감정 못 느끼지. 아니 쩌그는 이런 감정 못 느끼지. 아니 쩌그는 이런 감정 못 느끼지. 아니 쩌그는. 또 과자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맞히면. 토스도 저그한테 똑같이 두드려맞는다. 어. 미탈. 미탈한테 정신없이 못 처리지. 용 나온다. 용 나와. 왼쪽이야. 자 일단은 캐리어로. 딱스리. 끝났네. 끝났어. 으하하하. 가아. 아주 깔끔해. 야. 아홉시 멀티. 크흑흑흑. 이거 어떻게 깔아가. 못 깨죠.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못 깨. 이거. 모를 거 같은데요. 지금 멀티를. 아홉시. 괴리요. 방금이 뚫린다. 더러져야 되는데. 와 와 끝났다 2업 됐습니다 2개 따먹었네 2개 잘하네 잘하네 4 4 잘한다 잘 뽑았네 잘 뽑았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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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에이스 결정전 엔트리 회의를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영한테 카톡이 왔는데 몇분만 고민 좀 하자고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미치 태풍에 눈 아닌가 태풍에 눈 태풍에 눈 맞아요 저기는 아 까비 까비까비까비 나도 물 좀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네 네 알았어 알았어 무슨 소리에요? 자 그러면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윤철 아니면 조기석 다 그렇잖아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기석이 기석이 형 한번 해보시죠 형 저는 좀 구경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석이의 승리를 쭉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장윤철 내보내고 싶어요 그냥 다강에서 이미 이긴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기보다 음 약간 장윤철에게도 한 번 더 딱 두드려 맞으면 이거 기세가 완전 꺾이고 그래 윤철아 6,7경기 잡자 제가 가자 윤철 가자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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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이거 좀 잘 안 터지던데 야 윤철아 좀 쬐라 그냥 깡민이 형 하세 야 김성대 나왔는데 김성대 나왔다고요? 오케이 갔다 올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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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정 나 제일 잘하는게 성대같아 개인적으로 괜찮은거같은데 우리 네 갔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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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힌 것 같은데 엔트리 이겼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선생님 방에서 파찌언니 응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아 뭐야 아 진짜 잠깐만 아 아 진짜 당황스럽네 연애전선이 있구나 고러면은 고러면 윤철이가 더 빡쳐서 더 잘할 수도 있어 윤철이가 솔로인데 윤철이가 솔로인가요? 아 윤철이도 건대녀 있어요 감독님 어 건대녀 있어요 건대녀는 또 뭐야? 아 유명한 있어요 시청자한테 걸렸잖아 건대녀 건대녀 가자 지리네 가자 건대녀 건대녀 가자 광장 보너 ghosts 연애 잠 살 necessary 사빼 넘 USD 교잉 장빌죽 빌죽 빌죽 Services R& & 흑 김평대 큰 그림입니다 왜 나가 뭐야? 왜 나가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장윤철 3대2 승 나이스 윤철 리스폰 2대0 장윤철 승 또 리스폰 2대1 승 다 이겼어 저그전 와 길쭉이 저그전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족족족 고맙습니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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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면 그나마 멀티먹기가 편하겠다 그치 새로우면 조금 가로 테란도 똑같거든요 테란도 토스랑 이렇게 새로 나오면 삼가스 멀티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아 근데 한시쯤 아 두개 튕기잖아 네 잘 튕깁니다 자막석 칠게요 제일 잘 캐는데 한시가 제일 잘 캐? 네 다섯시지랑 다섯시랑 한시 아 열한시가 제일 잘 캐다 저그는 미네랄 오른쪽에 있는게 잘 캐요 응 그건 아는데 여기 호스팅되는게 몇개야 한시에서 두개요 두개 맨 밑거랑 맨 밑에서 두번째 오케이 잘가져 지금 원서치 일단 좋네요 멀어가지고 원서치 그럼 찍어라 살짝 말릴거 같아 저그 맞지 야 뭔가 시비 아파질거 같은데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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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러면 땡겨가면 돼 봤어 봤어 아 그래도 확실히 보는게 좋은데 시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비풀 시비풀 이러면 시비시비하면 돼 예 시비시비 시비넥 시비푸즈하면 되거든요 나이스 자 일단 봤어요 근데 아 윤철이 풀옵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하하하하 아 근데 풀옵은 잘쓰 토스드릴 중에 재훈이 형 진짜 잘쓰거든요 재훈이 형도 아 재훈이 형도 풀옵으로 에스심 잡을때 진짜 짜증나요 진짜 1910대 하하하하 안돼요 될거에요 아 아 깝다 까비 까비 아 까비까비 뭐 괜찮아 괜찮아 연민이 파이팅 자 일단은 상황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 괜찮네 아 근데 이거 내일모레 에겔 이렇게 보면 진짜 살떨리겠다 아 진짜 떨리죠 에겔 간다고 생각하지 말죠 그냥 저희가 이기면 되죠 에겔 가기전에 재미있을거 같애 워로세이 키놈 자 일단 이거 저 프로브로 대회때는 테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회때 몽이 있잖아요 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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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으면 좋겠다 재훈이형이 아 몽군 네 재훈이가 보여줘야지 뭐 대회때는 우리 더 강해지잖아 1.5% 아 그쵸 아 1.5%가 아니라 그 150% 더 강해지죠 1.5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야 윤철이 뭐야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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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코어가 안올라가죠 올라가 1.5% 1.5% 1.5% 1.5% 1.5% 1.5% 1.5% 1.5% 너무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네 컨트롤에 원진 프로브 컨트롤하느라 지금 바쁜 것 같애 뭐 아니 아니 왜이렇게 좀 체크가 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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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아 근데 쩔금가 좀 빨리 탔어 네 어 나 이거 뭐야 레어치금되니까 아 아 나 이 친구 슈부치네 이런거 좀 많이 약해 바로 찍었나 아 히드라덴 이런거 약하다고 길쭉이가 네 좀 많이 약해요 히드라이 허허 제발 제발 길쭉아 살다 시오부 게 달인 김성대다 길쭉하게 좀 경찰 좀 가자 이거 후발 후발 마치 예훈아 후발 한다음에 그냥 후발인척 페이크하고 히드라잖아 예 예발하고 페이크 아 이거 좀 눈치채기 빡센데 아 근데 아까 이영한하고 스폰빵하면서 이영한 히드라에 한번 당해봤을건데 근데 영안이는 그냥 오리인이고 상대는 좀 운영 아 운영스타일에 아 영안이는 완전 오리인이고 어 이거 뭐건가 사우피드라 사우피드라 저글링인가 발링 와 히드라 빠르다 어 와 바로 못했어 이거 생각못해 이거 생각못해 토스 입장에서 진짜 생각못해 어 이거 좀 이거 진짜 하기 힘들어요 어 어 못봤다 풀오브 다이스 아 빼는거 못봤어 빼는거 못봤어 풀오브 하나 더 빠졌다 오케이 이거 좋다 샌리 캐논 박아야되는데 지금 아 근데 저걸는 지금은 못봤어 지금 뭔지 모르는데 어 하나 박는거 좋았다 하나 박는거 좋았다 나이스 진짜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이거 필리 느껴지는거거든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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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아 쇼부야 상대는 제발 아 근데 히드라네 그냥 히드라링 야야야야 조금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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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블로도 보고 알것 같은데 오블로도 보고 알것 같은데 유천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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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 프루브 나와 어 근데 두 번째 캐논이 있지 좋아 프루브 다 나와야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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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비벼다 잘 비벼어 잘 비벼어 잘 비벼어 잘 비벼어 잘 비벼어 잘 비벼어 왜왜왜왜왜왜왜 어 뒤에 캐논을 안 짚고 있어 센트에 안 돼 이게 어 어 아 근데 커드로 오고 다 잡고 어떻게 막으면 안되나 아 아 완성되라 완성됐다 예 두 캐논째 완성됐어 아 늦대로 만나보이는데 어 근데 좀 어 어 버그야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야 예은아 왜 이렇게 유전히 푼 줄 안 지어 그러니까요 왜 안 지워 바로 판거 같애요 아 아 이 버그 뭐냐 아 이건 아니지 아 버그 때문에 아 야 근데 캐논 더 박아야되는데 아니 포털을 왜 안 짚는거야 아까 이거 드릇나오는거 봐가지고 켄은 어 어 저거 근데 아 아 근데 발질됐어요 발질됐어요 발질 아 그래 저거 질러 뭐야 아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하지 만약에 이 질러 한마리 아 캐논 캐논 더 캐논 더 캐논 더 캐논 더 캐논 더 박아야되는데 이제 나오는 어 쟨다 쟨다 다행이다 아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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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이거 질러 블랙홀 아이가 이거 죽여야되는거 아닌가 저거 죽여야될거 같은데 블랙홀인데 저거 블랙홀이면 안되는데 아 어 래오가 안먹어가지고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맞아 레오 찍는거 봤고 야 이거 얘들아 이거 다 기억해야된다 여기 블랙홀 자리다 대회 하하하하 이게 여기에서 SS 눌러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S를 계속 눌러가지고 음 셔틀 셔틀 찍어서 해야죠 셔틀 찍어서 셔틀 로보틱스 빠르다 어 이거 다크 드랍 다크 드랍이다 와 다행이다 아 근데 눈치채고 오버렉은 갖다놓는데 야 이건 근데 이거는 뭐 원래 갖다놓 아 다크 드랍 올때쯤 와봐 야 이거 제가 정말 히드랍 번지 야 어 어 아 아 근데 히드랍 다 먹어야돼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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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체가 저거는 압박 받아가지고 아 이거 저거는 지금 받제 났어 후스도 후스랑 좀 더 좋아보이는데 어 오 새스 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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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어 좋아좋아 이거 둘 쭉이 둘 쭉이 세발 나눠서 짤막힙니다 뒤에도 잡고 뒤에도 잡고 나이스 빼자 오케이 깡패 깡패 이득받다 다크 들어간다 다크 들켰었어 블랙홀 빨리 들어가면 안돼 형대 버루호 펜하네 이겼다 너무 유리한데 유리해 다크라 다크라 셔틀 어디있어 템 나왔고 야 다크 걸어 다크 들어가는거 아니니 저거 12시 셔틀 어디갔지 셔틀 어디갔지 셔틀 아직 안생겼어 안 나온거같아 찍을생각이 없나봐 아 여기 셔틀 두 마리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아 아 근데 이거 누가 두 마리 같이 가 야 그거는 방출아니니 아 근데 이거 위험해요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도 버루히드라 되있어가지고 이거 템 다 잘리면은 훅 가는데 어 그냥 미지나게 좋아 진짜 미지나게 좋아 아 가지마 그냥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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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아 그냥 빼 빼 저 낚아먹기다 윤철아 빼 그냥 빼 빼 아니 심리상 들어가 아 아 야 자윤철이 이런거 잘하지 좋아 좋아 아 야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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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이가 이겼어. 오 근데 이거 캐논? 템플론 템플론 템플론! 템플론! 야 템플론 짜리잖아! 드라구 언제나! 라구니! 라구니 어딨니? 오 살았다 살았다. 야 그래도 템 안짤렸다. 태어났다! 태어났어 태어났어. 안 보여 안 보여. 태어났어 센스 있어. 태어났어 이제 불량. 운영파야겠다. 야 근데 빡세긴 하다. 두구두구 하당. 잘하긴 잘한다. 임성대도. 오 한개. 포스전을 럴코받 하겠네. 드라 드라 나오고 있구요. 퀸치네스팅하네. 아 이게 약간 애결다운 경기인데요. 유탈만 한 번 쓱 잡으면. 유탈 한 번만 잡으면 이 땁은 솔직히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데. 확확한 태어났나 혹시? 예 태어났어. 와 마일스톰 한번 먹으면 되잖아 이거. 와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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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슬슬 온다. 내려 내려 내려. 아직 아직 간봉이다. 아 이따가 나갈지 잡으면 돼. 와 이거 거의 도발인데 열두시는. 그러니까 이겼던 마인드인데? 아 이거 기분쌍데 이게. 와 안마당으로 온다 안마당. 유탈. 아 다 다 아 다 다 아 막혔어 막혔어 다카안 예상하는 것 같아 그거 안 모아가지고 아 근데 토스트도 이제 짠액인데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멀티 먹어야 되고 있고 템플러 만화가 돼있어 템플러? 템플러 만화가 안 돼있어 아 안 돼있어? 형들도 안에 넣고 찍었네 인구수가 인구수는 140대 136 어 그러면 불리한데 뭐야 불리해? 비슷하면 저그가 좋아요 152가 토스트 140 지금 그냥 9시 먹고 운영해야돼 9시 프로 프로에서 아 업조버 아 안왔어 업조버 어 12시도 갔어 나 이제 깨로 가면 되잖아 이러면 근데 진짜 짜증나니까 조금조금씩 막 깔짝깔짝 버러우가 짜증나네 아 근데 9시 이제 넥 지워야되는데 코멘드 아니 아니 코멘드래 옥저버 아 개아까워 아 아 이런 토스트도 약간 좀 너무 불리진다 시간이 가능할수록 프루브 어디있지? 프루브 잡혔어 앞마당에 옥저버 있는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야야야야 마일가야지 아잇 아 뭐야 아 아 아 예측 스폰 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 아 아 아 아 12시 깨자 그냥 12시 깨자 그냥 12시 깨야되나 12시 깨고 운영하면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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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아 아 아 얘 달린다 이거 아 뚫기에는 좀 잦은데 아 럭커가 너무 많다 아 까다롭게 잘하네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 12시 질렷도 오고 12시 질렷도 오고 아 근데 잠깐만 인구수 좀 토스가 많지 않아요? 어 맞지 아니 이길 수 있는데 왜냐 럭커가 너무 많이 비었는데 안마당이 많아 오 말 오 오케이 오 오 이겼다고? 아 근데 병이 별로 없어 이게 안 사먹지 아 럭커 온다 아 럭커 온다 도스도 차가 오고 있는데 아 아 럭커 너무 많다 아 아래로 아래로 땡겨 땡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살아 나이는 잘 못잡아가지고 나 사가서 싸가는데 동대가 저 진로 합쳐졌으면 싸가 미쳤어 그쵸 그쵸 조금 아쉽네 타이밍이 방금 먹힌게 좀 크긴 크다 네 좀 아프긴 한데 파이브 점프 개세긴 하다 확실히 조합이 깨졌어 근데 다행히 이템 3마리랑 드라랑 바깥으로 팔아 어떻게든 반딸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일곱씩 먹으면 또 모르는데 까미형을 찍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투에서만 이득 많이 보면 윤철이 근데 돈 좀 있지 않아? 아니 돈 없어요 지금 돈 없어요 개인템은 다 돌아갔지 좀 오래 남을텐데 그들이 좀 많이 남을텐데 탁 탁 탁 탁 허허 음 어? 오버로도 찍는거 좋아 6시 아 오버 수고도 안했네 아 오버 수고도 안했네 그만큼 압박했던 상황이었다 네 예 일곱시에 원 더글링 갑자 원질럭 가서 어 반땅 가면은 윤철이같이 야 일곱시 먹으면 반땅 아이가 그쵸? 어? 온다 온다 오 아 이러면서 옥저버 다크 옥저버 다크 좋아 오브저보다도. 어idos고브. 아아아아니 아아악 피드백. 아따아C.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아아 와우. 피드백. 어 이거 다 먹자. 어 스토드 도움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잘 깔아 놓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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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같은데요 이제 일곱씨 안맞고 돌아가면 최선이야 이게 이거 한번 더 막자 이거 한번 더 막자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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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막아야될거 같은데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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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로 빼고 이거 막았는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주압 깨지면 안돼 먹는다 먹는다 옥상으로 갔지 피드백 그렇지 오 많아 많아 다 끌고와 아 이만 안에서 봐봐 안에서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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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만 막으면 없는데 적어도 병력 오오오 피드백 아 빡세다 이건 아아 너무 단단하다 이게 막을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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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야 소음 주져라 오겨보 오겨보 오오오 빨리 빨리 추가 와 빨리 아홉시 아홉시 질러 와아 아홉시 질러 야 윤철아 봐라 아... 뚫린다 아... 까비 아... 까비 아이고 인구 차이 난다 이제 아 잘했는데 아깝다 아... 진짜 잘했는데 아 9시 이제 맞다 아 이제 맞네 이제 끝났나? 네 아... 힘들 것 같아 헤이드는... 와 너무 아쉽다 잘했는데 업도 잘했는데 업도 진짜 좋은데 와 이러면서 9시에 럭커 드랍 와... 상대가 까라올게 잘하네 잘하네 와 업 진짜 좋았는데 아 시일 아 잘했다 잘했다 아주 좋은 연습이었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양분이 될 겁니다 그럼... 저거가 좋아 아 이 맵이 저거가 좋구나 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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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는데 아깝다 제가 잘 유리했죠 진짜 조금 유리했어 진짜 조금 깔끔 아 진짜... 저거만 안걸렸으면 이겼다 아니 너가 그 뭐야 9시만 빨리 공사 잘했어도 이겼을 것 같아 맞지 음... 9시 낀 것도 계속 송가가지고 아 송나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깠으면 이게 깔끔하게 됐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까비 까비 아 운영 잘했는데 아쉽다 잘했는데 아쉽다 아쉽다 어 너무 아쉽다 아쉽다 재밌었다 근데 진짜 게임 재밌었다 재밌게 봤어 오늘은 너무 재밌었는데 고맙고 재밌었다 아깝네 아... 아 근데 성대가 뮤탈 너무 짜증나게 잘 써 같이 아 욕말 기사님 감사합니다 구구 게임 지지 아홉이만 공사했어도 이겼을 것 같아 어... 음... 그쵸 그쵸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양분 내일 모래 보여줍시다 그리고 내일 저기 개막전 다 끌거지 아 맞다 그... 네? 연습 그... 서로서로 내일은 그냥 좀... 아... 아... 아 네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어... 자율인데 같이 좀... 어차피 그... 스폰 아니면은 사실 연습하기 힘든거죠 같이 어 그래그래 연습을... 내일... 내일은 연습을 할까 그러면? 그럴까요? 저는 좀... 저는 내일 그냥 휴방하려고요 형 좀 따로 연습 좀 하게요 어 그래 어 휴방해도... 어... 그거는 이제 다 알아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카톡으로 다 얘기하고 네 네 뭐... 내일 방송 볼 사람들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모래 내일모래는 대회날이니까 이제 늦지않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재훈... 재훈 오빠 뭐... 그래 아 어... 어... 아 연습도 돌아 달라고 하고 바로 가라고 하죠 아니 잘 안 되셨거든? 아... 공짓이 좋아거든 크흡... 아 으흐흐흡...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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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안농 네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